2, 3,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2020년 드디어 울림 공식 스토어 울림몰이 오픈했습니다. 울림몰에서는 울림 아티스트들의 음반뿐만 아니라 콘서트 굿즈, 시즌 그리팅 등 다양한 공식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개국어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울림몰 오픈 기념 굿즈와 이벤트도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안녕. 둘, 셋, 안녕하세요. 울림 공식 스토어 울림몰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 오픈한 울림몰에서는 울림 아티스트의 공식 굿즈와 음반 등 아티스트 관련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굿즈와 이벤트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였습니다. 울림 공식 스토어 울림몰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 오픈한 울림몰에서는 울림 아티스트의 공식 굿즈와 음반 등 아티스트 관련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굿즈와 이벤트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안녕!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러블리즈였습니다. 러블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블리즈였습니다. 러블리즈였습니다.